호드리블 게이니언코덴 잭 여러분들 하이퍼 고양이 축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울트라 고양이네? 10개 정도 모아놨거든요 바람의 검심에서 쓰니까 여다가 쓸까 했는데 그냥 여기다 쓰려고요 뭔 바람의 검심이냐 나는 이자나길 뽑을 몸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백타나 저거 우히즈 황수 캐슬리 있습니다 포노 원하고요 이상하기 원합니다 장난이고 그냥 뉴 울슐레 원합니다 아니 요즘 중복이 너무 많이 뜨더라고 나 울슐레 별로 없는데 울슐레 별로 있지도 않아요 4칸이야 4칸 말이 되냐고 5칸 근데도 중복이 저렇게 많이 뜨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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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첫번째로 액땜 바로 와리가리 치면서 뽑기 두번째로 액땜 두번째로 액땜 오케이 나의 모든 기운을 쏟았다 오케이 슈퍼레어까지 올라왔어 슈퍼레어까지 올라왔어 지금 가자 그런줄 ㅋ 그... 칭 니 액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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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심장아파 어 아니야 안좋아도 그래도 블루아이즈야 한잔해 잠깐 숨선 쉬고 가마토도 받아주고 거시 1.5백까지 오케이 미쳤다 1.5백까지 먹었다 바로 슛 아 한마리도 안나져나 왜 이래? 와아 11법에 달타냥 미쳤지 야 서퍼 두마리 꺼져 기머디